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요리야! 네? 요리가 왜 거꾸로 오니? 네! 아! 뭐래? 요리가 놀이터는 재밌게 놀 수 있지?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친구 있다고 했지? 놀이터에? 아, 지금 조금 늦어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어? 응 요리 친구인가 보다, 그치? 저기, 여자애 아, 안녕? 응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아, 요리야 그러면 친구랑 오늘 맛있는 까까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이따가 집에 조심히 들어가 알았지? 아빠가 웬일이에요? 헤헤 아빠가 오늘 바빠가지고 저쪽 엄마랑 어디 장보러 갈 거야 아, 재밌게 놀다 와, 들어가? 네 아, 아빠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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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었지? 바둑이 밥 주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 아 저, 요리야 우리 딴 데 가서 놀면 안 될까? 응? 왜? 저 어깨에 노답 삼형제가 있잖아 노답 삼형제가 뭔데? 아, 노답 삼형제는 세 명이서 몰려다니면서 막, 우리 같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나쁜 애들이야 아, 빨리 가자, 요리야 우리도 제 의못해서 쟤네 눈에 걸리면 어떡해 뭐? 아이들을 괴롭힌다고? 진짜 나쁜 애들이네? 기다려봐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와야겠어 야! 야! 너네 뭐하는 애들이 있길래 계속 애들 괴롭히고 해 우리가 어떤 애들이냐고 우리를 바로 놀이터에 침법을 하는 개누답 삼형제다 개누답 삼형제? 아무튼 너네 애들 계속 괴롭히지마 나쁜거야 그거 그럴 순 없지 우리는 지금 악랄하게 신명나게 너희들을 패줄 생각이다 안돼 허헌 녀석들 지금 괴롭혀주도록 하겠다 허허 이 녀석 이 녀석 허허 앳 아주 신난하게 만든 맛이었군요 허허 이 녀석 허허 베너덥 삼형제의 대장으로서 참맛을 구입을 때가 되었더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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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너덥 삼형제를 놀라보다네 이 녀석 혼줄 좀 났구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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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걸 가지고 있군요 인여성 어머니 그 돈은 무엇이야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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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 짜짐하고 내놔 가! 아아악! 이걸라면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겠어! 잘 있으라야 우리 게로담 형제는 지금 당장 사라지도록 하겠다! 저처 퇴근이다! 잘 있으라야 안 멍청이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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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 여보랑 장부등은 힘드네 아 먼저 지혜 빨리 들어가야지 아휴 씨...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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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이쁜 딸 얼굴에 이렇게 누가 멍을 냈어 늑대가 때렸어? 늑대 아니야 그럼 누가 때렸는데? 그럼 누가 때렸어? 아까 놀이터 해 뭐라고? 천천히 말을 해봐야될거냐 그래 아빠가 알아듣지 그니까 아까 놀이터 해 어 놀이터에서 누가 나쁜 애들 때렸구나 그치? 이 누구야 누군데 그래 내가 아빠 혼납해줘야겠네 어? 3명이서 괴롭힌거야? 요르르? 애들 괴롭힌다길래 내가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이런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아빠 이거 놔서야겠네 이거 에이 안되겠다 아 요루야 요루야 뚝해봐 뚝 뚝뚝뚝 에이 요루 그니까 이상한 애들한테 괴롭힘가겠지 안되겠네 안되겠네 아빠가 옛날부터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를 요루한테 줄 때가 됐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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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지하층구에다 꽁꽁 숨겨놨거든 요루는 아마 7세대까지 못봤을거야 내가 숨겨놨거든 요루가 이거만 있으면은 요루가 이 이거만 있다면 다 혼납해줄 수 있어 자 자 여기 이 안에 있거든 자 잘 봐 요루야 자 요루 잘 봐 뾰로롱 아 아빠 어디갔어 여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아 진짜 들어가세요? 들어가지지 당연하지 아빠 거짓말 하시겠어 어 요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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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아빠가 아이언맨 슈트가 있어 보여? 아이언맨 슈트?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거라서 작동이 될려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아빠가 어떻게 얻었냐면 옛날에 말이야 내가 중학교 때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었어 그때 네 오늘도 학교회 끝났다 에 아니 우리 학교 1등들 아냐 조용히 가 개들아 어 거기는? 어 안녕 리아야 아니 그럼 조심히 가노 나 이제 집에 갈려구 흐흐흐흐흐흐 아 다 내놔 다 오늘도 돈을 뺏기고 말았어 에이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지 거기 울고 있는 젊은이 일로 와보게 네 왜그러시죠 모습을 보았니 꽤나 오랜시간 찐딸을 담동한거 같고 에이 불쌍한 점 당신을 위해 이것을 주겠네 아니 이것은 오오 아이언맨의 슈트네 요로야 그렇게 된거야 내가 이 슈트를 입고 나쁜 애들 홈넥 해줬지 어허 어허 요로도 한번 입어볼래? 네 입어봐 꺼내서 입어봐 오오 요로한테 좀 많이 큰걸? 하하하하 쪼 쪼금 쪼금 어쨌든 요로가 지금 이 바이언맨 슈트 사용법을 모르니까 아빠가 알려줄게 알았지? 따라와 따라와 요로야 일단 집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알았지? 집이 터질 정도로 쎄요? 엄청 쎄 엄청 쎄 어 일단은 말이야 음 먼저 X키를 누르면은 따발총이 나갈거야 한 번 사용해볼래? 응응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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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Study 어 엄청 쏘면은 엄청 세다 알았지? 조심해야돼 오오오 자 그리고 C키를 누르면은 이 판에서 칼이 나올거야 C? 어 C키 그걸로 사람을 뵈면은 한 번에 죽을거야 알았지? 어 잘못살면 살인보험이 될 수 있단다 자 그리고 V키를 누르면은 손에서 빔이 나갈거야 폭파이빔 아아아아악 아빠다 쓰면 어떡하냐 아빠를 죽인 셈이니? 자 그리고 B키를 누르면은 불꽃이 나갈거야 뭐든지 불태워버리지 어 아빠다 쏘면 안된다 바닥에다 써봐 바닥에다가 어어 아아 아아 아빠 피하라는거니 지금 자 그리고 이 아이언맥슛은 또 하늘도 날 수 있다고 하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늘에 날아갈거야 한번 써봐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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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쉬프트킥 어이 됐다 요리야 이제 알겠지 사용법을 이제 이걸로 그 어 나쁜 애들 삼형제를 왠 să 아 아 아 울고 왔냐 왜 또 울려구 울려구 너답 3일대 녀석들! 가만 안 뚫렸어! 헉! 너 이 녀석! 아까 나한테 뺏어갔던 돈 돌려줘! 하, 그걸로 이미 당근 사먹었지? 주수가 없겠는걸? 자, 당근? 야! 야! 너 계속 그렇게 애들 괴롭히면 안돼! 내 애 괴롭힐건데... 당근에 나 군대하겠구나... 나 원 애들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 폭발! 폭발! 뭐야, 그냥 고철덩어리였잖아! 왜, 왜 안 부르지... 그런걸로 난리 있을다고 생각하냐? 지금 당장 그 고철덩어리 한개 부서주지! 폭발! 폭발! 부서줄거야!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어? 아빠, 깜빡한게 있는데! 그, 아이언맥 슈트는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이걸로, 기름을 넣으면 작동을 할거야! 아, 어... 아, 요로야! 요로야, 이거 친구인가 봐! 친구랑 재밌게 놀아! 헤헤헤헤! 갈게, 아빠! 안녕하세용! 오늘! 빠르게, 감사합니다.